안녕하세요 꼬마 친구 아두이노의 이진태입니다 지난 강좌에서는 빛 감지 센서 하나를 이용해서 단색 LED 하나가 켜지고 꺼지는 것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칠강에서는 빛 감지 센서 세 개를 이용해서 다양한 색을 표현할 수 있는 부품인 RGB LED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좌의 학습 순서입니다 자 완성작품 먼저 보고요 그리고 RGB LED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원리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로도 한번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스케치 코드를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들어 볼 예제입니다 자 보시면 여기 빛 감지 센서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개의 값에 따라서 여기 있는 RGB LED 전구의 색이 바뀌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RGB LED는요 붉은색, 녹색, 파란색 값의 수치를 조절해서 다양한 색을 만들어 냅니다 각 색의 수치를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빛 감지 센서 세 개가 담당하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요 세 개의 빛 감지 센서에 들어오는 값을 각각 RGB LED의 붉은색, 녹색, 파란색의 밝기를 표시하는 값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장에서 RGB LE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GB LED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일반 LED와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일단 외형적인 차이점은 다리의 갯수입니다 기존 LED는 다리가 두 개 있었죠 플러스와 마이너스 그런데 이 RGB LED는요 다리가 네 개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저 LED 안에 빨강, 초록, 파란색 LED가 총 세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 각각의 색의 LED 밝기를 조절해서 원하는 색을 만들어 내 볼 겁니다 지난 다섯 번째 강좌에서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LED 밝기 조절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때 우리는 LED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공급되는 전원의 양을 조절했었습니다 즉 RGB LED는요 각각의 색에 입력되는 전원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각 색의 밝기를 다르게 하고 그 다른 밝기로 인해 다양한 색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요 3원색 해서 보면 RGB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겹쳐지는 부분들 있죠 겹쳐지는 부분들 어떻게 겹쳐지느냐에 따라서 색이 다른 색의 표현이 돼요 LED마다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우리가 흔히 쓰는 RGB LED 전구는 세 개의 플러스 극과 하나의 마이너스 극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세 개의 마이너스 극과 하나의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자 일단 이거는요 세 개의 플러스 극을 가지고 있는 RGB LED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플러스 극이 하나의 마이너스 극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면 가장 긴 다리 있죠 이게 바로 마이너스 우리가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마이너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얘가 R 붉은색이고요 그 다음이 G가 아니라요 얘는 B예요 순서가 R, B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그린 녹색을 띠는 LED와 연결되어 있는 선입니다 그래서 세 개의 플러스 극을 통해서 각각 붉은색 그리고 파란색 녹색의 밝기를 조절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순서가요 R 맨 위에가 R 그 다음이 가장 긴 가장 긴 쪽이 마이너스 극 그라운드에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이 이 부분 B, 블루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이 그린 LED와 연결되어 있는 이 G가 되도록 됩니다 본 예제의 회로도입니다 언뜻 보면 매우 복잡해 보이죠 하지만 사실 같은 유형의 연결이 반복된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별로 어려운 건 없으니까요 한번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본 예제의 회로도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누면요 자 하나는 여기 이쪽 부분이요 여기는요 빛감지 센서를 이용해서 빛의 양을 측정하고 그 값을 이 아날로그 입력 쪽으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위쪽은요 위쪽은 측정된 빛의 양에 따라서 다른 색으로 표시된 RGB LED를 연결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RGB LED 안에는요 각각 빨강, 초록, 파랑의 LED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RGB LED는요 단지 그냥 이 세 개의 LED를요 합쳐서 하나의 전구 안에 넣어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색의 LED 전구와 연결된 부분에는요 저항을 연결해서 우리 단색 LED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항을 연결해서 LED 전구가 높은 전압으로 인해서 망가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는요 저항을 마찬가지로 220옴짜리 저항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이 회로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이 부분이요 자 아까 제가 이거는 R, 붉은색이라고 했죠 그래서 붉은색 LED 나타내는 부분은 11번에다가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장 긴 다리인 두 번째인 얘는 그라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세 번째 다리 얘는요 자 B, R, G, B가 아니라요 여기서는 순서가 R, B, 블루가 됩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은 G, Green, LED가 연결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각각 11번, 10번, 9번 디지털 출력 핀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우리 저번에 PWM 썼었죠 그렇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각각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PWM을 지원하는 핀인 11번, 10번, 9번에 연결을 하였습니다 빛감지 센서도 한번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렇게 한 부분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얘와 얘도 똑같은 연결이니까요 자 요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빛감지 센서 자 요기 10kΩ의 저항을 사용을 했습니다 자 왜 10kΩ의 저항을 사용했는지는 저번 시간에 설명을 드렸었죠 과도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막고 좀 더 안정적으로 빛감지 센서를 사용하기 위해서 10kΩ의 저항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플러스 5V가 이쪽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요 부분에서 얘는 A2 아날로그 입력 핀을 연결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항이 이렇게 연결되고요 그리고 요 저항의 끝은 다시 그라운드 마이너스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빛감지 센서가요 제일 위에 있는 애는 A0로 들어가도록 하였고요 두번째는 A1 마지막 세번째는 A2로 값을 받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자 이제 스케치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보기에 앞서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그동안 못 봤던 게 하나 있어요 자 C-O-N-S-T의 코스트라는 게 있는데요 자 요거는 뭐냐면요 자 어떠한 변수를 선언을 할 때 그 변수의 값이 변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못 바꾸도록 해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흔히 이런 거 우리는 이제 상수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다보면 어떠한 변수를 선언을 하고 그 변수가 수시로 바뀌는 경우도 있지만 바뀌지 말아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을 보면요 자 얘네들은 지금 핀을 핀을 정해준 곳들이죠 자 요 핀번호는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요 핀번호가 바뀔 일이 없어요 자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바뀌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앞에 콘스트라는 예약어를 써줘서요 이 변수들은 다른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꿀 수 없도록 하여다라고 하는 게 바로 요 콘스트 예약어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위에 부분들은요 자 핀 CDS R, 핀 CDS G, 핀 CDS B 얘네들은요 그 012 아날로그 입력이죠 그래서 우리 빛감지 센서로 들어온 값들을 받는 아날로그 핀의 번호를 선언을 해준 부분이고요 밑에는요 LED R, LED G, LED B 해서 각각 디지털 출력 핀인 11, 9, 10에 연결을 했어요 자 우리가 그 R집 LED는요 요렇게 다리가 4개 있었을 때 얘는 그라운드였고요 그쵸? 그라운드였고 첫 번째가 R, 그 다음이 B였죠 그리고 그 다음이 G였습니다 그래서 요 순서가요 11, 19가 아니라 11, 9, 10 요 순서대로 된 거죠 그쵸? 순서가 요 두 개가 조금 달라요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변수 3개가 있는데요 레드, 밸류, 그린 밸류, 블루 밸류 얘네들은 빛감지 센서에서 들어온 값을 저장을 하고요 그쵸? 그 저장 값을 우리가 R집 LED의 밝기를 조절하는데 쓰이도록 하는 변수들입니다 그래서 총 3개의 변수가 있어야 각각 R집 LED의 각각 3개의 LED에다가 값을 넣어줄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 셋업입니다 자 셋업에서는요 자 핀 모드 각각 R, G, B를요 아웃풋, 출력으로 선언을 합니다 자 디지털 핀이죠 자 그리고 자 루프 함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선언한 레드 밸류에다가는요 아날로그 리드해서 얘가 우리 아날로그 입력 핀 0번에 연결했던 핀이에요 그래서 핀 CDS 언더 R은 0이고 G는 1이고 B는 2 그래서 아날로그 입력 핀인 0번은 레드 밸류에다 집어넣고요 1번에 입력된 값은 그린밸류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2번에 입력된 값은 블루밸류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사이사이에 딜레이를요 약 0.005초씩 넣어줬는데요 좀 더 원활하게 안정적으로 값을 읽어오기 위해서 약간의 딜레이를 줬습니다 그리고 시리얼.프린트에 대해 해가지고요 각각의 값들이 제대로 들어오는지 변화가 생기는지 시리얼 모니터 창을 통해서 확인하도록 시리얼.프린트에 대해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지금 얘네들은요 아날로그 얘네들은 0부터 1023까지의 단계로 봤죠 하지만 우리가 디지털 핀에 쓸 때는요 LED 전구의 밝기를 조절해서 PWM으로 쓰기 위해서는 0부터 255까지의 숫자만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요것을 변환하는 과정이 바로 요 맵이라는 함수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뤄봤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각각 레드, 그린, 블루의 값을 변환을 해서 다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날로그 라이트 해가지고요 각각 디지털 핀 RGB에다가요 변환된 0부터 255까지의 숫자로 바뀐 애들을 써줍니다 아날로그 라이트 그러면 우리가 빛감지 센서에 있어서 빛감지 센서에 의해서 바뀐 값들이 아날로그 라이트를 통해서 RGB LED의 각각 붉은색, 녹색, 파란색 LED의 밝기를 조절하게 됩니다 요 세 가지 색깔이 합쳐져서 우리가 원하는 다양한 색깔을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빛감지 센서와 RGB LED를 같이 써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빛감지 센서 대신 저번 시간에 했던 손잡이 모양의 가변자왕 기억하시죠? 그거를 한번 연결해서 손잡이를 돌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을 한번 다양하게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7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